3국지 연희, 지은희,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배결 다섯번째 이야기, 환관의 천하 후주가 참소를 믿고 철군 조서 내리고 강유가 둔전에 의탁하고 화를 피하다 촉한 경여 5년, 겨울 10월이다 대장군 강유는 사람을 보내 밤을 도와 잔도를 수리하고 군량과 병기를 정비정돈했다 그리고 또 한중에 수로의 배들을 준비시키는 등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표를 올려 후주에게 아래였다 신은 여러 번 나가 싸웠사옵니다 비록 크게 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위인들의 가슴이 철렁하도록 길을 꺾어 놓았사옵니다 이제 군사를 기른지도 오래되었으니 싸우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병이 생기게 되옵니다 더구나 지금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 싸울 생각을 하고 있고 장수들은 명령에 따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사옵니다 신이 만일 이기지 못한다면 죽음에 상당하는 죄를 받겠사옵니다 후주는 표를 보고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했다 초주가 반열에서 나와 아래였다 신이 밤의 천문을 보니 서쪽 분야의 장군별이 어두침침하여 밝지 않았사옵니다 지금 대장군께서 또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면 매우 불리하옵니다 폐하, 조칙을 내리셔서 못 가게 막으소서 후주가 말했다 우선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과연 실수가 있으면 즉시 싸우지 못하도록 막겠소 초주는 제삼 간하고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탄식해 마지 않았다 마침내 병이 났다는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도 않았다 한편 강유는 군사를 출동시키기에 앞서 요아에게 물었다 나는 이번에 출정하면 맹세코 중원을 회복할 작정일세 먼저 어느 곳을 뺏어야 하겠는가? 요아가 말했다 해마다 계속된 정벌로 군사와 백성들이 편할 날이 없었사옵니다 게다가 위에는 지략이 뛰어난 등해가 있사옵니다 겉으로 볼 사람이 아니옵니다 장군께서 그래도 무리한 일을 하시려 한다면 이에 대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사옵니다 강유가 퍼르르 크게 노예 말했다 지난 날 승상께서 여섯 번이나 기산으로 나가신 것 역시 나라를 위해서였는데 내가 지금 여덟 번째 위를 치려는 것이 어찌 내 한 몸의 사사로움을 위해서이겠느냐 이제 먼저 조양을 공격하겠다 만일 나의 명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을 빼겠다 즉시 요아에게 남아 한중을 지키라고 하고 직접 여러 장수와 함께 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곧장 조양을 빼앗으러 갔다 일찌감치 서천 어귀에 있던 사람이 이 사실을 기산 영체에 보고했다 이때 마침 등해는 사마망과 함께 병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 즉시 척후를 파견하여 적의 상황을 탐색해보게 했다 척후병이 돌아와 아래였다 척군은 모두 조양 쪽으로 나갔사옵니다 사마망이 말했다 강유는 꽤가 많으니 조양으로 나가는 채 하면서 실은 기산으로 쳐들어오려는 것이 아니겠소 등해가 말했다 이번에 강유는 실제로 조양으로 나갔을 것이옵니다 사마망이 말했다 공유 어떻게 아시오? 등해가 말했다 강유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우리의 양국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지만 지금 조양은 양국이 없는 곳이옵니다 강유는 우리가 양국이 있는 기산등만 지키고 조양은 지키지 않을 줄 알고 조양으로 쳐들어간 것이옵니다 만일 이 성을 빼앗는다면 군량을 쌓아두고 강인들과 연합하여 지구전을 펼치려는 속셈이옵니다 사마망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오? 등해가 말했다 이곳에 있는 군사를 모두 거두어 두 갈래로 나누어 조양을 구하러 가야겠사옵니다 조양에서 이시보리쯤 떨어진 곳에 후하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바로 조양의 목구멍 같은 요충이옵니다 공은 반수의 군사를 이끌고 조양에 매복하여 깃발도 누여놓고 북도 치지 말고 사대문도 활짝 열어놓은 채 이렇게 이렇게 하소서 제가 반수의 군사를 이끌고 후하에 매복하면 틀림없이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계책이 결정되자 사마망과 등해는 각각 계획대로 실행했다 기산영체는 편장 사참만을 남겨두어 지키게 했다 한편 강윤은 하호패를 전군으로 삼아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곧장 앞장서 조양성을 공격하게 했다 하호패는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저만큼 조양성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성 위에는 한 폭의 깃발도 꽂혀있지 않았고 사대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하호패는 의심이 들어 감히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 장수가 말했다 확실히 빈 성이옵니다 백성들 몇몇밖에 없사옵니다 대장군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을 것이옵니다 하호패는 믿지 않았다 직접 말을 놓아 성 남쪽으로 달려가 보았다 성 뒤편에 수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서북쪽을 향해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하호패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연 빈 성이구나 즉시 앞장서서 달려 들어갔다 군사들도 그 뒤를 따라 진격했다 막 옹성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쿵하는 포소리가 들리더니 성 위에서 북소리, 피리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깃발들이 일제히 일어서면서 적교가 번쩍 들려 올라갔다 하호패는 크게 놀라 말했다 아차, 계략에 빠졌구나 하호패는 황급히 물러가려 했다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다 가련하게도 하호패는 500명의 군사와 함께 모두 성 밑에서 죽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한탄했다 대담한 강유는 책략에 뛰어나지만 등에가 대비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불쌍하다 촉한에 투항했던 하호패가 순식간에 성 밑에서 화살 맞아 죽는구나 삼하망은 성 안에서 돌격해 나왔다 촉구는 크게 패에 도망쳤다 뒤따라 강유가 구원군을 이끌고 와서 삼하망을 되쫓고 즉시 성 옆에 영체를 세웠다 강유는 하호패가 화살을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해 맞이 않았다 이날 밤 이경이다 등에는 직접 후하성에서 몰래 군사를 이끌고 잠입하여 촉군 영체로 돌격해 들어왔다 촉구는 큰 혼란을 빚었다 강유는 수습하려 했지만 수습할 수가 없었다 성 위에서는 하늘이 떠나가게 북소리, 피리 소리를 울려댔다 삼하망은 군사를 이끌고 돌격해 나와 양쪽에서 협공했다 촉구는 크게 패했다 강유는 좌충우돌 죽기로 싸워 겨우 빠져나와 이시별이나 물러가 영체를 세웠다 촉구는 두 차례나 영거프 패에 쫓겨오게 되자 마음을 잡지 못했다 강유가 장수들에게 말했다 언제나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지금 비록 군사를 잃고 장수를 꺾였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번 한 번에 달려 있다 너희들은 끝까지 한 마음으로 공격하라 만일 물러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장익이 말했다 위군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기산은 틀림없이 비어있을 것이오 장군께서는 이곳에서 등에와 겨루시며 조양과 후화를 공격하소서 저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기산을 공격하여 기산에 있는 9개의 영체를 빼앗고 즉시 군사를 몰고 장안으로 쳐들어가게 싸웁니다 이것이 상책이옵니다 강유는 그 말을 따랐다 즉시 장익에게 후군을 이끌고 곧장 기산으로 가서 공격하라 이르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후화로 와서 등에에게 싸움을 걸었다 등에는 군사를 이끌고 맞아 싸우러 나왔다 양군은 마주대하고 둥그렇게 진을 쳤다 두 사람은 맞붙어 수십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각각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다 강유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다 등에는 군사를 묶어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강유는 군사를 시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게 했다 등에는 곰곰 생각 끝에 말했다 족군이 나에게 크게 패하고도 전혀 물러갈 생각을 않고 도리어 매일 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군사를 나누어 보내 기산 영체를 기습하려는 것이다 영체를 지키고 있는 장수 4차는 군사도 적고 지략도 없으니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구해야겠다 그래서 아들 등충을 불러 분부했다 너는 주의를 다하여 이곳을 지키도록 하라 멋대로 싸움을 걸게 내버려두고 절대 경솔이 나가서는 아니 된다 나는 오늘 밤 군사를 이끌고 기산을 구하러 가야겠다 이날 밤 이경이다 강유는 마침 영체에서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영체 밖에서 함성이 진동하고 북소리, 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보고가 들어왔다 등위가 3천명의 정의병을 이끌고 야전을 걸어와 장수들이 싸우러 나가려 하고 있사옵니다 강유가 말리며 말했다 분별 없이 움직이지 말라 원래 등위는 군사를 이끌고 촉군 영체 앞으로 와서 한 차례 정황을 탐색해보고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기산을 구하러 갔다 등충은 조양성으로 들어갔다 강유는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등위가 건성 야간에 싸우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은 필시 기산 영체를 구하러 가기 위한 수작일 것이다 즉시 부첨을 불러 분부했다 너는 여기서 이 영체를 지키고 있어라 경솔하게 싸우려 하지 말라 분부를 마치자 강유는 직접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익을 도우러 갔다 한편 장익은 마침 기산에 도착하여 위군 영체를 공격했다 영체를 지키던 장수 4차는 군사가 적어 오래 버티지 못했다 곧 무너지려 할 때였다 갑자기 등위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한바탕 돌격전을 펼쳤다 촉구는 크게 패했다 등위는 장익을 산 뒤편으로 몰아넣고 테러마저 차단했다 바로 황급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함성이 진동하며 북소리, 피리소리가 유란하게 들려왔다 얼핏 보니 위군이 뿔뿔이 물러갔다 좌우가 아래였다 대장군 강백력이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장익도 그런 기세를 타고 군사를 몰고 응전하여 양쪽에서 협공했다 등위는 한바탕 치고 급히 기산 영체로 물러가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강유는 군사를 이끌고 사방으로 에워싸고 공격했다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한편 후주는 성도에서 황관 황호의 말만 믿으며 밤낮 주색에 빠져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때 유염이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호시는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호시가 황호를 배러 궁중으로 들어가자 황호는 그를 궁중에 잡아두었다가 달포가 지나서야 내보냈다 유염은 그의 아내가 후주와 간통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래서 마카의 군사 500명을 앞에 늘어세우고 아내를 꽁꽁 묶어 꾸러앉힌 다음 군사들마다 신발을 벗어 수십 차례씩 아내의 얼굴을 때리게 해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 후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놓아여 유염의 죄를 다스리라고 담당관서에 명했다 담당관이 심리를 끝냈다 군사는 아내를 매질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얼굴은 형을 받을 곳이 아니다 저작거리에서 참수하여 버려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유염은 참수되었다 이로부터 외명부의 궁궐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한때 관료들은 후주가 황암하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리하여 훌륭한 사람은 점점 물러가고 소인들은 날로 약진하게 되었다 이때 우장군 여문은 조그만 공도 없이 황호에게 아부하여 마침내 큰 벼슬을 얻은 사람인데 강유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호를 달래여 후주에게 아뢰게 했다 강유는 여러 번 싸웠으나 공을 세운 것이 없사옵니다 연무에게 대신하라 명하소서 후주는 그 말을 따랐다 사자에게 조칙을 주어보내 강유를 돌아오라고 불렀다 강유는 마침 기산에서 위군 영체를 공격하고 있었다 갑자기 하루에 세 차례나 조칙이 내려왔다 강유에게 군사를 철수시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강유는 명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먼저 조양의 군사를 물리고 그 다음 장익과 함께 천천히 물러났다 등에는 영체 안에서 하룻밤 내내 하늘이 떠나갈 듯 울려대는 북소리, 피리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날이 밝자 보고가 들어왔다 촉군이 모두 물러가고 빈 영체만 남아있사옵니다 등에는 무슨 계책이 숨어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워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강유는 곧장 한중으로 돌아와 임말을 쉬게 하고 자신은 사자와 함께 성도로 돌아가 후주를 배려했다 후주는 연달아 열흘 동안이나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강유는 속으로 의심이 생겼다 이날 동화문에 이르렀다가 우연히 비서랑 각정을 만났다 강유가 물었다 천자께서 나에게 철수하라고 부르신 까닭을 공은 아시옵니까? 각정이 웃으면서 말했다 대장군 어째서 아직도 모르시오? 황후가 여무에게 공을 세우게 하기 위해 조정에 아래여 장군에게 돌아오라는 조칙을 내린 것이오 그러다가 이제는 등에가 용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일을 중단하고 있사옵니다 강유는 크게 노에 말했다 내 이 환관놈을 기필코 죽여버리겠어 각정이 말리며 말했다 대장군께서는 무호의 일을 계승하여 중대한 직책을 맡고 계시옵니다 어찌 경솔이 서두르시오? 그러다가 만약 천자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면 도리어 불미스럽게 될 것이옵니다 강유는 살해하며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올사옵니다 다음 날이다 후주는 황후와 후원에서 주연을 벌이고 있었다 강유는 몇 사람을 이끌고 곧장 들어갔다 일찌감치 어떤 사람이 황후에게 알렸다 황후는 급히 호산 옆으로 피했다 강유는 정자 밑으로 다가가 후주에게 절하고 울면서 아래였다 신은 기산에서 등해를 애워싸고 있었는데 폐하께서는 연달아 세 번이나 조측을 내리시어 신을 조종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사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성의를 살피지 못하겠사옵니다 후주는 묵묵히 아무 말도 안했다 강유는 또 아래였다 황후는 국권을 거머쥐고 간악하고 교묘하게 휘두르고 있사옵니다 바로 영제 때의 십상시와 다름이 없사옵니다 폐하, 가까이는 장양의 예를 보시고 멀리는 조고의 예를 보소서 일찌감치 이 사람을 죽여야 조종도 맑아지고 중원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후주가 웃으면서 말했다 황후는 심부름이나 하는 하찮은 신하일세 설령 권력을 모두 쥐어준다 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위인이야 전에 동윤이 늘 이를 갈면서 황후를 미워하여 지문 매우 괴있적게 여겼네 구태여, 경이 간섭할 필요가 뭐 있는가? 강유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래였다 폐하, 오늘 황후를 죽이지 않으시면 멀지 않아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후주가 말했다 사랑하면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죽기를 바란다고 하였네 경은 어찌 하나의 황관도 용납하지 못하는가 후주는 옆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호산 옆으로 가서 황후를 불러오라고 했다 그리고 황후가 오자 강유에게 절하고 엎드려 빌라고 명했다 황후가 큰 소리로 울면서 강유에게 절하고 말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성상을 따라 모실 뿐 국정에는 조금도 간여하지 않사옵니다 장군,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저를 죽이려 하지 마소서 저의 목숨은 장군께 달려 있사옵니다 장군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말을 마치자 머리를 조아리며 흥건히 눈물을 흘렸다 강유는 치솟는 분을 억누르며 물러나왔다 즉시 각정을 찾아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각정이 말했다 장군, 멀지 않아 큰 화를 당하게 되셨소이다 장군이 만약 위험에 빠진다면 나라도 따라서 망하게 될 것이오 강유가 말했다 선생님, 국가도 보호하고 이 몸도 안전할 수 있는 방책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각정이 말했다 농서에 갈 만한 곳이 한 군데 있사옵니다 답중이라는 곳인데 매우 기름진 곳이옵니다 장군, 무후가 둔전에 머물렀던 일을 본받는 것이 어떻사옵니까? 천작계 아래고 답중의 둔전으로 가시는 것이 첫째는 보리가 익으면 군량에 보탤 수 있고 둘째는 농후의 여러 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는 위나라 사람들이 감히 한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고 넷째는 장군께서 병권을 주고받게 계심으로 남들이 도모할 수 없어 화를 피할 수 있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보호하고 일신을 편하게 하는 방책이옵니다 빨리 그렇게 하소서 강유는 크게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선생은 금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강유는 후주에게 표주하여 답중의 군사를 둔치고 무처럼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청했다 후주는 그 말을 들어주었다 강유는 즉시 한중으로 돌아와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여러 번 군사를 이끌고 나갔으나 번번이 군량이 모자라 성공을 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답중으로 가서 둔전에 보리를 심으며 천천히 진격할 계획을 세우려 한다 자네들도 오랫동안 싸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우선 군사와 군량을 거두어 모아 한중으로 물러나 지키도록 하라 위군은 천리 먼 길에 군량을 운반해 와야 하고 험준한 산마루를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자연이 지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치게 되면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그때 허점을 타고 추격해 들이치면 이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시 호재에게 한수성에 둔치게 하고 왕함에게 낙성을 지키라고 했으며 장빈에게 한성을 지키게 하고 장서와 부첨에게 함께 관을 지키라고 했다 분산 배치를 마치자 강유는 직접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답중으로 와서 보리농사를 지으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등에는 강유가 답중에 둔전에 군사를 둔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길가에 40여 개의 영체를 잇대어 치고 있어 마치 김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등에는 즉시 염탐꾼에게 지형을 살펴보고 그림으로 그려 올리라고 하여 표를 갖추어 조정의 아래였다 진공 삼아서는 그것을 보고 크게 노예 말했다 강유는 걸핏하면 중원을 침범하고 있는데 무찔러 섬멸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슴속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가충이 말했다 강유는 제갈량의 비전을 깊이 터득하고 있어 당장 물리치기는 어렵사옵니다 지혜 있고 용맹한 어느 장수가 가서 찔러 죽이면 군사를 동원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될 것이옵니다 종사 중랑 순욱이 말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지금 족주 유선은 주색에 빠져 황호만 믿기 때문에 대신들이 모두 화를 피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옵니다 강유가 답중 둔전에 있는 것도 바로 화를 피하려는 계책일 것이옵니다 만약 대장에게 치라고 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하러 자객을 쓸 필요가 있사옵니까 사마손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가장 훌륭하구나 내가 촉을 치려고 한다 누구를 장수로 삼아야 하겠느냐 순욱이 말했다 등혜는 바로 요즘 세상에 훌륭한 인재이옵니다 거기에 종혜를 더해 부장으로 삼는다면 큰일은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사마손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말이 내 뜻과 같구나 즉시 종혜를 불러들여 물었다 나는 자네를 대장으로 삼아 동호를 치고자 하는데 가보겠느냐 종혜가 말했다 주공의 본뜻은 오를 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촉을 치시려는 것이 아니옵니까 사마소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진실로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경희가서 촉을 친다면 무슨 계책을 써서 치겠느냐 종혜가 말했다 저는 주공께서 촉을 치고자 하실 줄 짐작하고 이미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놓았사옵니다 사마손은 받아 펼쳐보았다 그림 속에는 도중에 영체를 칠 꽃과 군량과 말먹이를 저장할 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길을 따라 진격하고 어떤 길을 따라 퇴각해야 한다는 등 한결같이 모두 준칙이 있었다 사마손은 보고 나서 대단히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장수구나 경과 등혜가 군사를 합쳐 촉을 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종혜가 말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만사옵니다 한 길로만 진격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등혜와 군사를 나누어 각각 다른 길로 진격해야 하옵니다 사마손은 즉시 종혜를 진서장군으로 삼아 절어를 주고 관중의 인마를 도독하게 했다 그리고 청주, 서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의 군사를 이동시켜 배치하는 한편 사람을 시켜 절을 갖고 가 등혜를 정서장군으로 삼아 관해와 농상의 군사를 도독하게 했다 그리고 날짜를 약속하고 촉을 치라고 했다 다음 날이다 사마손은 조정에서 이 일을 토의했다 전장군 등돈이 말했다 강유가 여러 번 중원을 침범하여 많은 수에 우리 군사가 죽거나 다쳤사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에도 힘이 부치옵니다 어쩌자고 위험한 산천으로 깊숙이 들어가 스스로 환란을 부르려 하시옵니까 사마소가 놓아여 말했다 나는 어질고 위로운 군사를 일으켜 무도한 임금을 토벌하려 한다 내가 어찌 감히 내 뜻을 거스르느냐 무사들을 호통 쳐끌어내다 목 베어 죽이라고 했다 잠시 후 등돈에 머리를 개하에 바쳤다 무사람은 모두 얼굴빛이 새하해졌다 사마소가 말했다 나는 동정에서 돌아온 이후 6년 동안이나 푹 쉬었어 군사들의 조령과 군계의 보수도 모두 끝나 오와 촉을 치려한 지 이미 오래여 이제 먼저 서촉을 평정하고 순류를 따라 수리구로 진격하여 동호를 병탄하겠소 이것이 괵을 멸하고 우를 빼앗는 길이오 내 짐작에 서촉의 장병들은 성도를 지키는 군사가 8에서 9만 명 국경을 지키는 군사가 4에서 5만 명 둔전에 있는 강유의 군사도 6에서 7만 명에 불과할 것이오 나는 이제 이미 등해에게 관해와 노무해 군사 10여 만 명을 이끌고 강유가 동쪽을 돌아보지 못하게 답중에 묶어들어 일렀고 종해에게 관중의 정해병 20에서 30만 명을 이끌고 곧장 납곡으로 밀고 들어가 세 갈래로 한 중을 기습하라고 했어 촉주 유서는 아둔하기 때문에 밖으로 국경 지방이 무너지고 안으로 사녀들이 놀라 웅성거리면 그는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여러 사람이 모두 탐복했다 한편 종해는 진서장군의 인수를 받고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치기로 했다 종해는 계획이 혹시 누설될까봐 오를 치겠다는 명분으로 청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 5곳의 명에 각각 큰 배를 짓게 했으며 또한 당자를 파견하여 등주, 내주 등 바닷가에서 배를 징발해 모으게 했다 사마손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종해를 불러물었다 자네는 육로를 따라 서천으로 진격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배를 짓는가? 종해가 말했다 촉에서 만약 우리 군사가 크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동호회 구원을 청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를 치려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기세를 펴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오는 반드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1년 안에 촉을 무찌르고 배가 다 지어지면 오를 치는데 어찌 순조롭지 않겠사옵니까? 사마손은 크게 기뻐하며 출정할 날을 잡았다 때는 위에 경원 4년 가을 7월 초사흘이다 종해가 출정에 나서자 사마손은 성박신리께로 나가 전송하고 돌아왔다 서조연 소재가 은밀히 사마손에게 말했다 지금 주군께서는 종해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주어 촉을 치라고 보내셨사옵니다 제 생각에 종해는 뜻이 크고 마음이 높아 혼자 대권을 쥐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사옵니다 사마소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소재가 말했다 주군께서 아시고 계신다면 어째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직책을 나누어 맞도록 하지 않으시옵니까? 사마손은 긴말을 하며 소재의 의심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바로 바야흐로 군사가 출동하는 당일 벌써 장군이 바로 할 줄을 아네 이다 그 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용서 400만 명의 군사 고소 100만 명에 정신이 도전하여 소재 517만 명의 군사 공사의 장군이 더 위치한 우선의 트레이레레레레레레레